안녕하세요. 해피엠 기타의 이화균입니다. 이번에는 연주를 위한 기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왼손으로 어떻게 지판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판의 구조를 보면 너트 쪽부터 1플랫, 2플랫, 3플랫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에도 명칭이 있는데요. 얇은 줄 순서대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이라고 부릅니다. 줄과 프랫 모든 위치에 명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소지라고 부릅니다. 의외로 이걸 아시는 분이 적은데요. 상시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왼손은 검지부터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을 끄기라고 부릅니다. 엄지도 특별하게 쓸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T라고 표기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줄, 2번 플랫을 1번 손가락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잡았을 때 좋은 소리가 나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랫 바로 옆을 눌러주는 게 가장 좋은 소리가 나고요. 그렇다고 플랫 위를 눌러버리면 오히려 막힌 소리가 나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을 눌렀을 때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같은 경우는 손톱이 길어지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누워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왼손 손톱은 꼭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코드표를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는 코드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교재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표기하는 코드 다이어그램도 있고요. 전 이렇게 생긴 걸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예로 가장 쉬운 2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가로줄은 기타줄을 뜻합니다. 제일 위부터 1번 줄입니다. 그리고 세로줄은 왼쪽부터 1플랫, 2플랫, 3플랫 순서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네요. 요거는 손가락 번호를 뜻합니다. 즉, 검지로 5번 줄 2번 플랫, 중지로 4번 줄 2번 플랫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강의에 나오게 될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